각 종목의 규칙과 또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평창 패럴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동계올림픽에는 썰매종목 슬라이딩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패럴림픽에는 슬라이딩 종목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등의 종목들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경기 진행 방식을 하나씩 설명을 드린다면 알파인스키 같은 경우에는 입식, 자식, 시각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패럴림픽의 모든 종목들은 입식, 자식, 시각장애, 장애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알파인스키 역시 회전기술과 기문을 통과하는 회전기술과 속도를 경쟁하는 만큼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입식, 자식, 시각장애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파인스키를 좋아하시고 스키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 입장에서는 색다른 경기 모습 그리고 새로운 짜릿함을 느낄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바이애슬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격과 스키가 결합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바이애슬론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고 또 많이 접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패럴림픽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자소총 그리고 음향 피드백, 이어폰 세트를 겸비한 채 진행을 하는데요. 음향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표적판의 깜빡임을 보면서 선수들이 사격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힐체어 컬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컬링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동계올림픽에서의 힐체어 컬링은 4인조 경기입니다. 남자 4인조, 여자 4인조 경기인데 패럴림픽의 힐체어 컬링은 5명의 선수, 5인조 경기를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미라는 소리와 함께 김영미 선수가 스위핑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패럴림픽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패럴림픽에는 스위퍼가 없기 때문에 스위핑도 없습니다. 지금 또 화면에 나옵니다만 다른 선수 한 명이 투구를 하는 선수의 힐체어를 잡아주고 또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패럴림픽 힐체어 컬링의 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가이드 스틱을 통해서 일종의 당구처럼 스톤을 굴린다, 손으로 스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스틱을 통해서 굴린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크로스 컨츄리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컨츄리 경기는 설상위의 마라톤, 눈위의 마라톤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인간의 극도의 체력적인 한계와 인내심을 요구하는 종목인데요. 자식 스킬을 이용해서 경기를 합니다. 패럴림픽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입식으로 크로스 컨츄리 경기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에 맞게끔 특수 제작된 자식 스킬을 통해서 자식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는 것이 동계올림픽의 크로스 컨츄리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로스 컨츄리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신의원 선수가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크로스 컨츄리 경기 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보드 경기를 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서는 청각장애, 상지장애, 하지장애로 분류해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상지장애와 하지장애로 분류되는 것은 역시 상체 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하체 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분류돼서 경기를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통해서 아이스하키의 매력에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 아이스하키의 방식을 보신다면 또 한번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패럴림픽의 아이스하키는 모두가 자식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칼날 블레이드 썰매를 타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아이스하키, 올림픽에서 봐왔던 아이스하키는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경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패럴림픽의 아이스하키는 칼날 썰매를 타고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